슬로바키아 북부 상간지역 트루조부카의 숲에서 한 산림관리인에게 나타나셔서 교회와 세상의 종말론적 미래를 게시해 주신 성모님의 발현에 관한 말씀입니다.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지 정확히 100년 후인 1958년 6월 1일 종교에 대해 배우지 못한 산림감시원 마티아 라슈트 씨는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소나무에 오래전부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상본인이 걸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베 마리아 성모송 기도의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는 땅 위에 흰 장미꽃이 카페트처럼 깔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흰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허리에 푸른 띠를 두른 한 여인이 서서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짓밟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원제없이 잉태하신 루르드의 성모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상본을 가리키자 상본이 사라지며 그 자리에 여러 나라의 국경이 없는 거다란 세계 지도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지도는 세 가지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파란색은 바다를, 노란색은 평야를, 그리고 녹색은 산과 숲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환상의 이미지는 총 7개로 처음 4개의 이미지와 마지막 7번째는 여러 사건들에 관한 것이었고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이미지는 오직 교황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밑에는 각각 검은색 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 즉 앞으로 세계에서 일어날 변화에 관한 설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첫번째 이미지는 각 색깔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녹색은 구원의 희망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악과 징벌을 의미했습니다. 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평야는 더 나쁨으로 더 빨리 멸망될 것이다. 산 근처의 푸른 지역이 구원의 첫번째 희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참회하여라,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라. 두번째 이미지에서는 세상에서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 노란색이 퍼지면서 녹색이 축소되었습니다. 세번째 이미지에서는 노란색이 온 땅을 덮었는데 구름에서 불의 비가 내렸으며 판에는 이와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바로잡지 않으면 징벌과 무서운 재난이 산발적으로 또는 빈번하게 닥쳐올 것이며 인간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라슈트 씨는 거대한 분화구를 보았고 시면으로부터 무서운 폭발을 보았는데 판에는 엄중한 경고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하지 아니하면 징벌을 받고 제거될 것이다. 일곱번째 이미지는 위안을 주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었습니다. 지구는 태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꽃이 피고 화합과 평화가 보였으며 그 위에는 루르드의 성모님이 손에 묵주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녀는 묵주를 통해 모든 사람이 행복과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표시로 묵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참회하고 삶을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여왕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훈계하고 경고하고 격려하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의 세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라슈트 씨는 자신이 본 환상 이미지에서 사탄은 엄청난 지배력을 가진 자이지만 원죄 없이 잉퇴되신 성모 마리아의 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발꿈치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부수었습니다. 환상을 본 그는 의식을 잃었는데 3시간 후 회복해서 보니 그 옆에는 묵주가 땅에 놓여 있었고 루마티즘, 신경통, 만성, 기침 등 자신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모님께서 자신이 고쳐야 할 세 가지 결점을 보여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묵주기도를 잘 배우고 암송할 것이며 둘째, 자주 성찬을 받을 것이며 셋째, 모든 사람과 친구의 정을 나눈다. 그날 라슈트 씨는 과거의 의견 차이로 다투었던 모든 이웃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그로부터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자 그들은 라슈트 씨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라슈트 씨는 성찬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8월 14일까지 다섯 번 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환시자는 발현에 대해 침묵을 지키다가 9월 7일에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말했는데요. 그 결과 많은 신자들이 순례를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3일 후에 체포되어 정신병자로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체코, 슬로바키아가 무신론적 공산주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받은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라슈트 씨는 현재 루르드 성모 마리아에 봉헌된 성당이 세워져 있는 발현 장소에 2년 동안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기도하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대신 모두 나를 쳐다봅니다. 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판결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